주택특별법, 주택법, 개발기 환수법 다 거부한 인도 국회에서 잘 통과시켜서 사회주택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까 인터뷰 됐어요. 우리 정경태 의원님, 아까도 인터뷰 잠깐 했는데 우리 초선 의원님들 모아서 검찰객, 언론객 앞쪽에서 큐탄 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. 안 그래도 저희 철어메라고 하실 텐데 최강욱 의원님, 황혼하원님 등이 모여서 검찰개혁 세미나를 지금 시즌2 진행하고 있고요. 또 더불어서 우리 박주민,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우리 또 초선들이 또 모여서 정당개혁, 정치개혁을 위한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 정당개혁 관련된 안을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열심히 우리 당도 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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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힘내세요! 3명! 하나, 둘 감사합니다 이재명! 이재명! 대통령! 아니요? 대통령! 하나, 둘, 셋 이재명! 이재명! 안녕하세요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, 주머니 감사합니다 저기서 오시면 안돼요 오, 날립니다. 날립니다.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